일동제약 같은 경우 이거 안 보이세요? 상한가 리스트 일동제약 2월 7일 상한가 장중에 찍어주고 2월 3일 상한가 안착 2월 7일 장중상한가 2월 3일 2월 7일 1월부터 교육해드리고 나서 일동제약을 1월부터 1월 3일로 우리가 교육을 오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월 27일 그리고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그러고 나서 2월 22일 222. 어떻게 됐어요? 20%대 폭등. 그런데 고점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우리는 일단은 차익실현을 한다. 그럼 왜 들어갔었는지의 기준만 보시면 돼요. 이왕이면 시가충액 1조 이상짜리. GSE 이런 종목이 아니라 거래대금도 1위. 이런 종목에서의 기준 잡아야죠. 결론은 펀드멘탈적인 부분은요. 심택과는 다르게 공시가 나온 것도 없고 없어요. 다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먹는 치료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도자료. 3만 4천 4백 원. 또 4만 1천 9백 원. 또 4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다시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에 다시 돌 때 2월 14일 날 또 4만 1천 원대. 그러고 나서 오분봉 기준에 매직 시그널. 거래량 터지고 매직 시그널. 이 매직 시그널은 별거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입니다. 소나 모멘텀 차트예요. 소나 모멘텀 차트입니다. 다만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에 대한 수치 넣는 것도 윤정두가 정해드려야 돼.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이게 6% 빠진 것.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6% 빠진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랠리가 나올 때 냅뒀더니 더 가더라. 오케이 좋아. 그런데 장중에 이게 분봉이잖아요. 1봉으로 따져봤더니 고점 대비 6%도 빠진 날이 있더라.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또 봐야지. 6% 빠지는데 냅뒀다? 그럼 그다음 범위에서 이렇게 밀릴 때 어디서 차익 실현할 수 있겠어요? 그거 흔들리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뭐예요? 저는요. 편입 잘해요. 아무 데서는 막 들어가요. 그런데 차익 실현을 못해요.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펀드멘탈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정두가 24시간 함께 계셔야 장학형 뜨고 장학확인형 뜨고 거래대도 또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나올 때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재차 편입의 기준을 상승장학확인형 이후 교육받고 또 교육받기 이전에 윤정두가 장학확인형 뜨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재차 세빼령이잖아요. 세빼령. 이거 은봉으로 달릴 수 있는 기준의 세빼령. 이거 세빼령. 세빼령. 농담이 아니라 세빼령. 이거 이렇게 변형형이잖아요. 세빼령. 이걸 못 잡아내세요. 여기서부터 잡을 수 있지. 얼마? 38,000원, 9,000원. 38,000원에 와, 일동재학 편입이었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냐고. 지금 시간 너무너무 없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야. 뭐를요. 이 세빼령 보여드리고 이 자료 받으셔야죠. 어디서? 22시 30분에.